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너희들 뭐 할 말 있냐 뭐 이런 투에 아주 멋진 이야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사무총장은 아니고 정책위 의장일 겁니다.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진주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네요. 사료값을 못 받자 키우던 개를 버린 자 누군지 아시겠죠 국가에 사료값 달라 못 주겠다 그럼 개를 버리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무슨 책방을 만들어 가지고 또 난리법석을 지던데 박대출 의원은 뭐 이런 이야기 할 좀 자격이 있죠 2021년도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서 선거법 개정안을 제기한 손에 꼽을 만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박대출 의원이죠. 뭐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앞으로 공직선거에서는 수개표하자 기계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을 발의했지만 무산되고 말았죠. 그것을 2021년 6월 16일에 제가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박대출의 선거법 개정안 그 당시를 찾아보니까 2021년도 3월 18일 날 기계 대신에 손으로 개표를 하자 투표와 개표 개선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그런 인물이 박대출 의원입니다. 상당히 용기 있는 그런 일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다들 상관이 눈치를 마치 바둑이가 눈치 보는 것처럼 헐컷헐컷 이렇게 보는 사이에 박대출 의원이 용감하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그렇게 제기한 적이 있죠. 자 이번에는 또 직격탄을 날렸네요. 이번 직격탄은 종합정리판입니다. 그리고 박대출 국회의원의 제가 페이스북 내용을 소개한 적은 드뭅니다마는 글도 참 잘 쓰네요. 짧고 단호하게 박대출 사료값을 못 받자 개를 버린 뒤에 개 모델 달력 팔아서 돈을 번 자 문 비하 논란 아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중앙일보의 편집자들이 제목 뽑은 걸 보면 물론 많은 사람들을 낚아야 되니까 이런 제목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 비하 논란이 문이 임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고 그냥 우리와 같은 그냥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 인간 가운데 죄를 좀 많이 지은 인간이죠. 지금 전세 사기 이런 데 다 본인이 주역이었으니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이 의장 맞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개량해서 사료값 못 받은 자 키우던 개를 버린 뒤에 개 모델 달력 팔다가 새로 문 연 책방 수입도 챙긴 자 맞지 않습니까 또 책방 수입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책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50여 명 정도는 열정 페이로 공짜로 와서 노력해달라 뭐 이런 내용을 올려 가지고 지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문재인과 더불음유당을 항해서 남의 돈 나랏 돈 어지간히 챙긴다 제 이속을 차리는 데는 물불 안 가린다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는 다 맞는 말인데요 나랏 돈을 그냥 쌈짓도 써듯이 그냥 쓴 거 아닙니까 부채를 400조 이상 올린 거 아닙니까 모든 공기업들을 대부분 다 수조에서 이러면 수천억 적자 수렁텅이로 빠뜨리고 자기 돈이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죠 양심 불량인 겁니다 나랏 돈이든 자기 돈이든 간에 아껴 써야 되고 공직자가 되게 되면 군림하거나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봉사한다 영어 표현의 공무원이 서번트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 대한민국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고 관이 민을 수탈한 역사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이 하면 이제 민주주의가 돼가 그나마 이제 좀 보호를 받지만 부끄러운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보다 훨씬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관과 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지금 뭐 하나도 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랏 돈에 남의 돈인데 그냥 그거를 그냥 물 쓰듯이 쓴 거 아닙니까 그걸 제 이속 차리는데 물부를 안 가린다 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박대출 국회의원 페이스북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원문을 보는 것이 좋으니까 여러분 여기 어디신지 아시죠 박대출 의원 뒤에 있는 것이 남강입니다 남강이 참 폭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좀 유장하게 흐르는 그런 강이죠 그 위에 건물은 여러분들이 익숙 하시죠 이게 촉성루일 겁니다 촉성루 여기서 이제 임진왜란 때 논계 기생 논계하고 여러분들 외장이 여러분들 함께 그냥 그거 안 되죠 촉성루입니다 진주 진주의 박대출 의원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글을 참 잘 썼네요 이런 글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까 글을 참 맛깔나게 쓴다 정치인의 글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챙기고 또 챙기고 제목도 참 잘 달았네요 챙기고 또 챙기고 형님 오빠하며 돈 봉투 챙기고 누군지 아시겠죠 이정근 씨 강래구 씨 윤관석 3선 의원 이승만 1선 의원 주역은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경선 돈 봉투 살포 사건이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수억 영치금 챙기고 아마도 이것은 조국 전 민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감옥에서 수억 영치금 챙기고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챙기고 누군지 아시겠죠 윤미향 씨 지금 이제 민주당을 떠났지만 카드 단말기로 책판 돈 챙기고 이건 누군지 아마 청와대에 있었던 그런 586운동권의 윤모 의원일 겁니다 카드 단말기로 책판 돈 챙기고 법인 카드로 초밥 소고기 챙기고 이거는 누구죠 이재명 씨 아마 부인 해경궁 모 경북궁 해경궁 김해경신 가는 분일 겁니다 후원금 카드로 딸 식당 챙기고 누구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일 겁니다 관사 공사비로 손자 놀이터 챙기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야기일 겁니다 관사 재택으로 부동산 투자 챙기고 이거는 뭐 김명수 씨의 이야기일 겁니다 60원 코인 갖고도 한 푼 줍쇼 후원금 챙기고 김남국 국회의원이죠 사료감 못 받자 키우던 개벌인디 개모델 달력 팔라가 새로 문을 연 책방 수입도 챙기고 문재인이라는 사람 이야기죠 남의 돈 나랏돈 어지간히 챙깁니다 제 이속 차리는 데는 물부를 안 가립니다 제 호주머니 꺼낼 생각은 왜 못하는지 돈매 특허라도 낸 건지 그 돈들은 님들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이러고도 당당하니 기가 찹니다 강철 멘탈 배틀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낄 때 향기가 납니다 뭐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당하겠습니까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국민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 틀린 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틀린 말 있습니까 저는 틀린 말을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여기에 박태출 진주시의 여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의 여름 주장에는 형님 오빠하고 돈봉투 챙기고 감옥의 수억 영치금 챙기고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챙기고 카드 단말기로 책반돈 챙기고 법인 카드로 초밥 소고기 챙기고 후원금 카드로 딸 식당 챙기고 관사 공사비로 손자 놀이터 챙기고 60원 코인 갖고도 한 푼 줍시 후원금 챙기고 사료권 못 받자 키우던 개불인데 개무델 딸덕 팔다가 새로 문 연 책방 수입도 챙기고 다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허위 사실이라면 유포죄가 아니고 다 사실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은 선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하무인격의 그런 초강철 멘탈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이 각성해서 국민을 어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도덕놈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선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올해 1월부터 도덕놈들 1권 공직선거에 대한 총론 도덕놈들 2, 3권 대통령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도덕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가 그 다음에 5권의 지방선거에서 선거를 어떤 식으로 손을 댔는가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대한민국의 공적선거를 복원하는데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되찾읍시다 우리는 조선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참정권의 여러분들 침딸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고 분노하고 여러분들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오늘 평산책방 문재인 씨가 양산에 낸 새책방입니다 사업을 하는 거죠 심심하니까 그런데 열정페이로 그냥 와서 다 공짜로 일을 해달라 그런 것을 보고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그냥 당장 그냥 선입견 없이 떠오르는 것은 아니 그래도 공짜를 요구하더라도 밥은 줘야 될 게 아니냐 밥도 보니까 꼬박 8시간인가 9시간 일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점심을 제공하겠다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기가 책방을 열었으면 책방에 여러분들 사람을 쓰면 최저임금 정도는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방에 수익이 남을 건데 수익이 안 남는지는 사업은 적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열정페이 공짜로 와서 그냥 일을 해달라 내 얼굴 한 번 보는 걸로 그냥 가름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책방 문재인 씨가 이번에 낸 평산책방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책방에서 무슨 자원봉사자입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참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거야 사람을 쓰면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간에 본인이 그렇게 열렬하게 최저임금을 올렸으니까 최소한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거죠 평산책방과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5월 5일부터 선착순 마감 예정이고 모집인원은 50명입니다 운영기간은 5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릅니다 참 눈에 거슬렸던 것은 오전부터 오후 종일 종일 봉사자만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런 야박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오전 근무한 사람은 마치고 가면서 자기가 밥 먹고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말 오전 오후 종일 종일 봉사자만 식사 제공합니다 돈 버는데 귀천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뜰살뜰 여러분들 아껴가지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열정페이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싶은데 사적으로 여러분들 서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많은 돈을 주지 않더라도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4시간 근무했으면 4시간 저름 체제 임금을 지불하고 8시간 저름 일을 했으면 8시간 체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런 노동력을 쉽게 하면 착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2시간 3시간 일을 했더라도 꼭 이런 단서를 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종일 봉사자만 식사 제공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분 얼굴을 보기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들이 좀 와글와글합니다 문재인 책방 열정페이 논란 민간사업장에서 왜 자원봉사를 모집하는가 맞는 말이죠 민간사업장에서 자원봉사 모집하는 것은 경우나 도리의 여름 맞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거죠 열정페이 그냥 공짜로 와서 일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문재인이를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임금은 지불하지 못하는데 일종의 기념품 자원봉사활동 혜택으로는 평상책방구스 관련 상품이나 점심 간식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래도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사건만 보더라도 이 세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그걸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냥 자기 책방을 열었는데 열정페이로 그냥 공짜로 와서 일을 하고 종일 근무한 사람만 점심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점심을 안 주겠다 이런 내용을 주목할 수 있지만 이런 종류의 발상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경악스러운 거죠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평상책방 sns에 올라간 공지거래도 왜 열정페이를 강요하느냐 왜 민간사업장에서 자원봉사자를 쓰느냐 그리고 당신들 어떻게 종일 봉사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냐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일부 네티전들은 아무리 자원봉사자라도 밥은 줘야 될 거 아니냐 밥 좀 줘라 이야기예요 밥 오전반은 오후 2시까지 일하고 혼자 밥 먹으러 가라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 도리나 경우에 다 으긋나는 일인 거죠 뭐 이렇게 하고 앞에 타이틀은 인권 변호사 붙였고 가난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모든 일을 다 하는 정의의 여러분 사도처럼 그렇게 쇼드를 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불만을 보인 이미 귀찮아서 제가 댓글을 안 달라고 하는데 성질이 나서 댓글을 답니다 국민을 호구로 압니까 아무 생각 앞에 사는 개머들이 아직도 따르고 웃줄줄 해 주시니 저런 것 아닙니까 개인사업자가 무슨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까 개인사업자가 무슨 여러분들 깡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까 F님은 그에게 연금을 받는 사람이 왜 민간사업자의 업역을 침범합니까 굳이 돈을 벌겠다며 연금 포기하시오 최저시급 올려서 남들을 망하게 하더니 자기는 열정패이에 갑질도 모자라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조금만 생각이 깊었으면 종일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점심을 주겠다든지 열정패이 이런 걸 걸게 돼서 안 되는 거죠 제가 보통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벌려보니까 한 시간 정도 실시가 됐는데 설문조사 내용은 문재인의 평산책방 자원봉사자 모집 중앙일보 5월 7일자 문재인의 과도한 열정패이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00명 정도가 참여했고 97%가 보수를 지불하고 사람을 쓰는 것이 옳다 맞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동력을 여러분 쓰게 되면 보수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많은 돈은 지불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최저임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가 공짜로 사람을 쓰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또 2%가 되네 세 번째는 잘 모르겠다 97%가 사람 쓰려면 돈 내고 쓰라 이건 거죠 어쨌든 간에 조용히 살면 이런 논평도 안 할 건데 아마 집에 있어 보니까 힘들 겁니다 좀 더 쑤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책방이 돼 가지고 결국 모든 것은 나중에 정치적 영향력으로 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씨가 무슨 책방에 가서 무슨 큰 돈을 벌겠습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재기 시작을 향한 일종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것이 평산책방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나이들이 지금 문 대통령이 한 70 가까이 돼 갈 건데 참 뭐 철이 들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연금 뭐 많이 받는 사람이 비해 가지고 국민들 다 지금 살기도 힘들고 한데 그냥 뭐 와 가지고 그냥 공짜로 무보수로 일을 해달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도리로 생각해봐도 정신 좀 차립시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안철수 씨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여러분 후보의 표를 빼앗아 대통령 된 거 아시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본격적으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무너졌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여러분들 분석해서 파헤친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도독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곧 이어서 여러분 5권에서는 지방선거에 어떻게 손을 댔는 것까지 여러분들 분석한 책이 곧 나올 것입니다 그다음 6권은 교육감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 공직선거를 정상화한다 이런 부분에 힘을 되어주신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독놈들 1권 4권을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름 안산시 단원구 올해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남국 올해 40세입니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거쳐서 변호사로서 정치계에 입문한 소위 조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김남국 씨 평소에 글쭉한 여러분들 입바른 소리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김남국 씨의 60억 원대 코인 투자권이 쉽게 여러분들 마무리될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이를 먹게 되면 어김없이 20대를 통과하게 되고 30대를 통과하게 되고 40대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많은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마는 40대를 통과했기 때문에 김남국 씨가 올해 40이고 국회의원을 시작할 때가 37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직접 비교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지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중적일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참 이중석 씨가 분탕질을 칠 때 저 친구가 지금 나이가 30대 말인데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30대를 지낼 때하고 40대를 지낼 때하고 지금이 꼭 같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보편적인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라든지 윤리라든지 그다음에 법의 준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참 김남국 씨 지금 보면서 어떻게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중적일까 이제 나이가 불과 40에 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코인 투자도 코인 투자지만 코올릭의 이런 돈을 그냥 먹는 식으로 본인이 여러분들 거의 코인 투자의 절정이었던 60억 정도의 시가가 도달했을 그때에 그야말로 후원금을 거두기 위해서 후원자들에게 업소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한심하다는 그런 표현보다도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적일까 어떻게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들이 많을까 부끄러워하는 적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60억 코인 김남국 구멍난 저가 운동화 코스프레 당시를 많은 사람들이 소환했네요 60억 대 코인 여러분들 시가가 한창 올라가 60억 대 이름 자랑할 때 김남국이 정치 후원금 모집하기 위해 가지고 호소문 쓴 것이 구두 대신에 운동화 신고 본회의장 가고 2020년 6월 6일입니다 서류가방 대신에 책가방 메고 상임위원회 회의 들어갑니다 운동화는 국회에서 바빠서 가볍게 뛸 때나 비 피해 현장을 둘러볼 때 훨씬 편하고 책가방은 용량이 방패입니다 서류가방에 비교 불가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월급쟁이 돈을 이렇게 긁어 모은 거죠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후원금 1일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방송해드렸다시피 김남국 후보가 사회로 총선 2020년 사회로 총선에서 어떻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당선됐는지는 어제 낱낱이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사전투표에 손을 댄 거 아닙니까 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참 이렇게들 사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고도 분노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저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선거가 공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좀 정신을 차릴 리는 없고 또 악재가 겹치니까 이것을 조기에 여러분들 털기 위해 가지고 당 차원의 조사를 하겠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동아일보에 취재기자가 아마 이제 평소에 안면이 있는 핵심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하는 것을 뭘 믿겠습니까 더불당이 하는 것을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뭘 여러분들이 당 차원의 조사하면 김남국 씨의 여러분들 문제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민주당이란 조직은 dj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 움직일 때 민주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곱 번 선거를 뭡니까 사전투표에 손을 댈 정도의 정당이기 때문에 법감정이라든지 윤리 도덕 양심 양식 이런 것은 다 쓰레기통에 쳐박아버린 지 오래된 거죠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없고 권력을 탈취하거나 장기 집권할 수 있으면 모든 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국민의힘은 안일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겁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마 본인이 부메랑이 돼서 엄청난 나중에 화를 자초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떠난 사람 얘기죠 그동안 코인 가격 이름 하락해 가지고 실제로 현금한 그런 돈은 많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본인 이야기를 액맨 그대로 믿게 되면 동아일보 기자하고 통화해서 김남국 의원은 인출해서 현금화한 것은 440만 원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 거래소관 이체를 했고 이렇게 돼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갔는데 지금 남아있는 돈은 가상화폐가 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남아있는 것은 없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아마 밝혀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투자자금 출처가 어디냐 본인 물론 이야기는 주식 투자를 해 가지고 거액을 남기게 되고 그 거액을 가지고 코인 투자를 본격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은 투자자금 출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본인은 분명히 그렇게 해명합니다 주식 매도 대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호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 앞으로 그것은 사실 여부를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김남국 씨가 어디 여러분들 그 내부의 철음의 회원이죠 금수완박법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강성그룹 있지 않습니까 철음의 철음의죠 철음의 이 멤버들이고 이게 최광욱 씨 비례대표로 여러분들 당선된 양반이고 그다음에 남양중가에서 김용민 대전광역시 중구의 경찰 출신의 황문하 이번에 여러분들 코인 투자로 무리를 빚고 있는 김남국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재정 김성원 박주민 최소한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직 내가 자료를 안 봤는데 박주민 최강욱 김용민 황운하 김남국은 모두 다 전형적인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거죠 본인들이 원하면 동 단위로 몇 표까지 훔쳤는지도 다 밝힐 수가 있는 거죠 박주민 최강욱 김용민 황운하 김남국 다 사전투표 조작해가지고 이런데 국회의원 뺏기 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참 한국 사회를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대통령도 도덕질하고 도지사도 도덕질하고 광역시장도 도덕질하고 국회의원도 도덕질하고 이번에는 기초위원도 도덕질하고 교육감도 도덕질하고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는 살펴볼 수 없고 이 대표적인 인물은 경찰대 출신인 황운하 대전광역시 여러분들 중구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황운하 씨 황운하 여름 선거 결과가 이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이 은근의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의 이 은근은 모든 여름 동에서 17개 동에서 다 마이너스 값이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표를 이만큼 뺏은 거죠 사전 동단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6에서 13%만큼 표를 빼앗아 가지고 황운하께 넘긴 거죠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4% 모든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차이값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거는 전부 마이너스고 이거는 전부 플러스니까 그래서 이런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황운하 여름 승리한 대전광역시 중구에서는 미래통합당 이 은근 후보의 표를 얼마만큼 빼앗았는가 하니까 조작값 25% 미래통합당의 이 은근 후보가 얻은 100장당 25장을 훔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총 5720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황운하가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득표수 증감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총 조작규모는 5720 더하기 5858표인 거죠 국가혁명당에서도 20% 빼앗았네요 그게 5858 곱하기입니다 그러니 뭐 만 7천표 정도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표를 만 7천표 정도 이동시키면 어떤 후보가 여러분들 승리하겠습니까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시면 대전광역시에는 사전투표 조작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선관위 발표 총 득표수 당락을 결정한 겁니다 황운하 66,306표 이 은근 63,496표 한 3천표 차이로 황운하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데이터에서 표를 이동시킨 규칙을 찾아내가 조작값 25%를 가지고 수정을 해 주게 되면 누가 이긴 선거입니까 6번 하단에 있는 이 은근이 69,216표 황운하가 64,48표 이 은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8,769표로 승리한 선거를 선관위가 황운하가 3천표 정도로 승리한 선거를 뭐죠 바꿔준 거죠 그 선관위 작품인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이 은근 후보가 승리한 8,769표로 승리한 선거를 대한민국의 선거사물 당장하는 이런 선관위가 황운하가 3천표 차이로 승리한 거로 승리를 바꿔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이런 짓들을 여러분들 전국에서 다 대통령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2년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여러분들 6월 1 지방선거까지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낱낱이 파헤친 것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여러분 꼭 구매를 해 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몇 권 더 구입하셔 가지고 주변에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대전광역시 중구의 4위로 총선해서 이영근 후보가 8,769표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거를 뭡니까 3천표 차이로 그냥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황운하가 승리한 걸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선거에 관한 나라가 거의 맛이 가버린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그리고 앞으로 5권 지방선거 6권 교육감선거가 계속 나올 거니까 나라의 근간을 회복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죠 물론 사법고시 되는데 좀 고전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법대를 나오고 또 검찰에서도 요직을 거쳐가면서 상당히 성성장구했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의 칼럼을 보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그런 대통령 밑에서 보좌진들이 좀 노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실린 걸 봐서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자기 확신이 강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옳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참모진들이 이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 대통령 뿐만 아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논리적 비약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을 딱하게 만들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와 가난한 그런 말이 좀 거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날이 선뜻한 조금 더 다듬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건 뭐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보다도 국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거두절미하고 앞뒤를 잘라서 그냥 딱 문장으로 만들어서 언론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국내 언론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바로 외신을 탄다는 것이고 윤석열 문재인 정부 친중정책을 펼쳤는데 중국에게 얻은 게 뭐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친중정책을 펼쳤는데 크게 변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어라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성품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인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같은 문장을 이제 중국의 사람들이 중국 당국자들이 받아들이면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인이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을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발신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한국 국민 같으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 친중정책에도 중국으로부터 얻은 게 뭐가 있느냐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조금 우회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여기 4월 19일하고 여러분 4월 26일 날 대만 해업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다 옳은 이야기죠 옳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서방 선진국가들이 항상 중국을 공격할 때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만 해업의 긴장과 관련해서 현재의 상황을 크게 바꾸는 그런 무리한 조치들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서방 선진국가들이 중국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하고 뉘앙스는 같지만 표현을 좀 다르게 순화해서 이렇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인도 태평양에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도 강력 반대한다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기 때문에 변경시키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 저게 우리 입장을 이야기해 가지고 서방 선진국들이 아주 그냥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중국을 공격할 때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그 표현보다는 약간 순치해가 여러분들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 쪽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표현을 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대외 의존도 면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대통령이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걸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기분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한 단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이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문제를 나이가 좀 있는 동아일보의 천광암 논설 주관이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했는데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 상당히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업사원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영업사원에 통용되는 격은 있는데 토론에 이기면 상담이 깨진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토론의 상대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나 정치 문제 이런 걸 여러분들 영업사원들이 입에 올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토론은 이길 수 있지만 상담은 깨진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밑에 노란색 부분에 잘 지적했네요 비록 옳은 말이라도 자신을 이기려 들거나 아픈 곳을 찌르는 영업사원에게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가 간의 비즈니스도 다르지 않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굴종적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동맹국가들과 여러분들 공동보조를 취하지만 동시에 무역의 큰 파트너의 심기를 최대한 여러분들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은 대통령으로서 응당 지켜야 될 부분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박미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급속히 얼어받고 있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틀린 말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말인지 필요하지 않은 말인지 이득이 되는 말인지 손해가 되는 말인지에 대해서도 숙고해 볼 여지가 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경우는 밑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을 이런 보좌했던 한 분이 언젠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봤습니다 마지막 수석 보좌관 회의 때까지 보좌관들이 써준 대로 읽는 걸 보고 마음이 좀 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부분 그런 걸 별로 고려를 안 할 겁니다 그거야 본인의 스타일이니까 그러나 날선 표현 거친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날선 표현이나 거친 표현도 우리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대체 가능한 시장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수출입에서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어야 되는 거죠 2007년 22.8%로 미국과 일본을 합한 비중을 추월했다 미국과 일본을 합친 수출입 여러분들 비중보다도 중국이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을 단기간에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동맹국과 여러분들 공동보조를 취하지만 최대한 국익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국방 문제에서 안보 문제에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무역에 관한 것은 서로가 사고 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사업하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에서 중국의 무역 의존들은 16.3% 그리고 중국이 자국에서 대외 무역 의존들은 한국에 대해서 1.9% 정도니까 교역을 두고 여러분들 서로가 맞붙게 되면 우리가 크게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중국의 무역 의존들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장기 시간이 여러분들 사용이 되는 거니까 안보 문제와 달리 무역마찰에는 동맹인 미국도 이렇달 우군이 되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미국이 안보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무역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도움을 줄 수 없는 겁니다 무역은 그냥 서로가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이 백번 천번 옳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순치되고 정제되고 그다음에 절제된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의 말씀을 보면 좀 격정적이거나 아니면 절제되지 않은 표현 영어로 좀 루드하다고 합니까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대중관계에서 좀 더 빈번하기 때문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제 청강함 동화일보의 논설주관이 아주 부드럽게 지적을 했네요 힘이 부족할 때는 자신을 내쉬우지 않으면서 실력을 키우는 것이 지혜다 현재 우리 상황인 거죠 중국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니까 중국의 굴종적인 태도를 취할 바가 아니지만 문정권처럼 당당함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그 양반들의 심기를 그 양반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미국이 부근을 걸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현실에서 탈중국은 동맹인 한국을 상당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나서서 중국의 타겟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아주 청강함 갈름이 시위적절한 그런 갈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둑놈들 시리즈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치는 그런 책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선거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참 앞으로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혈을 기류해서 내는 도둑놈들 1권 총론 2권 3권 대통령선거 4권 2020년 4.15 총선 5권 2022년 지방선거 그리고 교육감선거 6권 이렇게 책을 내는데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예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몇 건 더 구매하셔서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나라니까 나라의 선거를 지켜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뻔뻔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정치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 이재명 씨 건이나 아니면 김남국 씨 건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관련된 많은 사건들에서 참 국민을 어려워하거나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선거법을 여러분 선거 앞도 갑자기 바꿔가지고 위성정당 제도를 만든거나 더 황당한 것은 검수완박법을 여러분들 통과시켜가지고 검찰권을 무력화하거나 그 다음에 수기 과정도 없이 임대차 부업 3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시장에 엄청나게 혼란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선거를 의식하는 그런 정치인들이라면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로 보거든요 말은 민심이 어떻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 선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거를 투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투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국민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본인들이 미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공직선거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도록 도울 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다루게 된 것은 방송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을 남기신 분이 계십니다 설문조사에 3년 전 8억에서 코인으로 이렇게 재테크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유우님이 그 당 사람들이 한 짓이 정상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여러분들 권력을 지고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사건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씹쓸려 가듯이 그냥 그렇게 떠밀려 가지만 제정신을 가지고 잠시 호흡을 고른 상태에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 민주당이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촛불 여러분들의 행사들을 밀어붙일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민주당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을 어려워하면서 이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유우님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그 당 사람들이 한 짓이 정상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이런 포문을 열려는 것이 아니고 전후 사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국민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소위 선거 결과 제조 공장을 장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고 비성장이고 이 뭡니까 아무 관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 눈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려울 필요도 없고 앞으로 2023년 총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로는 여러분 뭐죠 민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전광역시 중구의 경찰대 출신의 황운하 후보가 당선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딱 한마디로 하면 뭐죠 미래통합당의 이은근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일정 부분 빼앗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25%를 빼앗았습니다 이은근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황운하가 먹은 겁니다 조작간만 다르지 100장당 25장을 훔칠 건지 100장당 25장을 훔칠 건지 100장당 40장을 훔칠 것인지만 결정한 누가 결정합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다루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모든 선거를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 사람들이 한 짓이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방의 조작 실수로 아주 극적으로 승리한 거 아닙니까 240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를 만졌는데 그냥 상대방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여러분들 참가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방심을 해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 조작값을 높게 안 잡고 적당히 잡은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승리한 걸로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조작이 거의 안 됐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의 윤석열 후보의 표가 몰포가 쏟아졌는데 95만 표가 그럴 겁니다 아마 사전투표에서 그런데 9군데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전혀 안 됐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5% 정도밖에 조작을 못한 겁니다 거기서 이런 데 한 15%나 20% 올렸으면 선거 결과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는가 하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눈치를 좀 보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조작 마일드한 조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장선거에서는 5% 서울시장선거에서는 10% 정도 과거 같으면 20% 30% 했을 건데 윤석열 정부와 등장하고 한 달 만에 치러졌기 때문에 조작값을 좀 낮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째 공직선거 지난달에 실시됐던 4월 5일 보궐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거를 조작하는 세력들이 불필요한 부분에는 전혀 조작을 안 했습니다 전주 완산 9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령군수 구미 4선거구 창령 1선거구 도의회 의원은 조작 안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될 곳인 데서는 개입해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울산 남구 난은 국민의힘의 표밭이었습니다 100장당 15장을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시장선거는 무려 35% 우파 교육감 후보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천창수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한테 옮겨 가지고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무려 여러분들 득표수를 이동한 표수가 1만 7622표입니다 그리고 우파 교육감 후보에서 빼앗은 표가 8114표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선거 누가 조작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울산 남구에서 누가 당선됐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당락을 바꾼 겁니다 사전특표 조작을 해 가지고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 누가 당선됐습니까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당락을 바꾼 겁니다 사전특표 조작을 해 가지고 민주노총이 여러분들 지지하는 후보는 항상 교육감 선거에서 이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러분 지지하는 후보는 항상 기초위원은 이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누구와 함께 장악돼 있는지 어떤 시력에 장악돼 있는지를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계속해서 조작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2024년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궐선거에 손을 댄 게 보궐선거에 손을 댄 이 방송을 제가 4월 말 정도와 아마 종합해 가지고 했을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보궐선거 또 손 댔다 이런 데를 검색하시고 보시게 되면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를 한번 총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도 사전투표 조작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대단히 무기력한 겁니다 그냥 무기력한 정도가 아니고 본인들의 책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진 것을 정상화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더 재미있습니다 울산교육감 선거가 2018년부터 조작을 한 겁니다 2018년에 조작을 해 가지고 이번에 당선됐던 천창수보의 부인이 당선됐고 2020년에도 여러분 천창수보의 부인이 당선됐고 부인이 공무중에 여러분들 사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남편 되는 천창수 씨가 여러분 당선된 겁니다 2023년 4월 5일 대한민국 선거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18년에는 100장당 20장을 빼앗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100장당 5장을 빼앗았는데 근로자들이 좀 많이 사는 걸로 알려진 울산광역시 북구만 10% 100장당 10장을 훔친 겁니다 2023년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데도 35%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보다 더 많이 조작을 한 겁니다 35%면 굉장히 큰 겁니다 역대 공직선거 가운데 가장 화끈하게 조작한 것이 2020년 4.15 총선입니다 그때 여러분 서울의 국회의원 가운데서 종로구 이낙영 씨를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함께 여러분들 100장당 40장 40%의 조작가를 적용했습니다 그 수준까지 여러분 이번에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뭐죠 그냥 헛수아비로 본 겁니다 민주노총 후보를 지지 이런 당선시키기 위해서 35%까지 조작가를 올린 겁니다 그냥 완전히 바보천치로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윤석열 정부를 너희들은 바보천치야 여러분 너희들 허당이야 너희들은 바보야 너희들은 멍텅굴이야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장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서 화끈하게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이 그래프 하나가 이 테이블 하나가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이 테이블 하나가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선거를 못 지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종합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문재인 씨가 당선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이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일곱 번 대부분 동일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하늘 아래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의도가 없고 의지가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본인이 아마 다음에 고초를 당할 거고 국민들은 죽을 고생을 안 하겠습니까 인생이든 사업이든 다 타이밍이거든요 해결해야 될 때를 놓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뭐죠 부메랑이 돼서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돌아오는 거죠 헛똑똑이가 여러분들 가득 찬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사기꾼들이 여러분들 그냥 내 눈에는 그냥 전체가 사기꾼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 악 그대한 악을 묻고 그냥 넘어가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께서 이 도덕놈들 1권 2권 3권 4권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지방선거를 다룬 5권 교육감선거를 다룬 6권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를 지킵시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미리 실에서 몇 사람이 앉아서 선거결과를 다 만든다는 것은 베네수엘라나 있을 수 있는지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